안녕하세요. 뉴스1 눈티비 아하 시청자 다시 할까요? 뉴스1 눈티비 이제 감 떨리면 어떡하죠? 네? 이거 어떡하지? 좀 떨리는데로 자연스럽게 여기 보면 안녕하세요. 배우 퓨예진입니다. 저는 지금 썬마이웨이의 장예진 역할을 출연 중이고요. 많이 봐주세요. 저는 데뷔 첫 뽀뽀신이에요. 네, 저한테 처음이에요. 아, 뽀뽀 투강이요? 첫 뽀뽀신 경험은? 하하하 어... 하기 전에도 고민이 많았고 음... 좀... 어떨까 했는데 할 때는 막 그냥 정신없이 재밌게 찍긴 했던 거 같아요. 근데 막상 찍는 거보다는 보는 게 더 떨리더라고요. 괜찮나요? 어, 네. 조만 오빠 되게 다정하고요. 능력도 있고 대리하신 리뷰 센스도 있고 왜 예진이가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서리의 입장에서는... 아, 그쵸.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촬영장에서 힘들 건 없어요. 되게 바쁘게 들어간다고 아, 네, 그쵸. 다들 뭐 부산도 왔다 갔다 하고 스태프분들이랑 다 밤새면서 바쁘게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부산도 안 가고 해서... 아, 서울 촬영? 네. 거기 그 빌라에 갈 일이 없으니까 네, 거기까지 집인지를 몰라요, 제가. 대리님 집이 거기인지를 몰라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반응들이요? 아무래도 서리언니를 응원하다 보면 가만히 좀 냅더라. 하하하하 이런 반응이 있긴 한데 재밌어요. 재밌고 아, 되게 열심히 보시는구나. 재밌게 보고 있구나. 저한테요? 비슷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면도 엄청 다른 아이인데 저한테는 조금 더 도전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는 캐릭터였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어... 다양하게 기대할 수 있는 배우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뉴스원 눈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표예진입니다. 지금 썸마이웨이에서 장혜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계속 촬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드라마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 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은 오늘의 주소 Councillor